운동화 desenvolv도unge on it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맛있는 요리, 영양 backdrop famille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짠,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와 밥을 맛있게 볶아봤어. 우와, 맛있는 냄새. 좋았어,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짠, 이걸 마셔봐 크롱. 답답한 게 한결 덜 할 거야. 어서 마셔봐. 이제 괜찮아? 이건 동치미라고 하는 건데 김치 중에 하나야. 어, 이것도 김치라고? 응, 김치는 종류가 아주 많아. 이야, 대체 이게 뭐야? 이건 깍두기고, 이건 크롱이 먹은 동치미, 이건 백김치, 이건 열무김치야. 우와, 김치 종류가 정말 많네. 짜잔, 이걸 먹어봐 크롱. 아, 피자. 아, 피자. 어? 아, 피자. 크롱. 어? 와, 김치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크롱? 어? 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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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그건 바로 김치 부침개야. 그럼? 짠 밥과 채소를 고추장에 비벼 먹는 비빔밥이야. 와 진짜 맛있다. 자고야. 뭐야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한입만 먹어볼까? 그래 어서 먹어봐. 채소가 맛있을 리가 없는데. 어디. 이게 진짜 채소야? 맞아. 맛이 어때? 음 살짝 매콤한데 정말 맛있어. 짠 에디 이거 먹어봐. 어? 어? 음? 음? 맛있는 냄새. 음? 으음. 아악.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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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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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된장찌개야. 우와. 크아. 이게 아까 그 된장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으음. 으음. 일단 한번 먹어봐. 음. 어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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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진짜 맛있잖아. 음. 이톡백 assume 말. 자꾸자꾸 먹게돼. 으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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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